1. 아프리카 최초로 탄생할 선진국 2. 7개국 정상 기자들 발칵 3. 미국도 못했는데 한국은 벌써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아프리카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떠올리게 되면 마냥 덥고 건조한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처럼 생각되지만 주요 국가들은 세계 그 어느 나라들에서도 경험하기 어려운 훌륭한 기후환경을 갖춘 나라들이 있고 또 최근 이러한 나라들이 급격한 성장을 경험하면서 국제 자본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21세기는 중국의 시대 혹은 인도의 시대 혹은 동남아시아의 시대가 될 것이라 예상하지만 또 다른 곳에선 아프리카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아프리카는 인구와 자원이 풍부하며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무상할 가능성이 큰 대륙입니다. 그동안 세계를 줄을 잡아온 제1세계 열강 국가들은 아프리카의 경제 개발에 다소 소홀히 해왔던 특성이 있지만 최근에 중국은 아프리카를 향한 태도가 상당히 다릅니다. 미국을 뛰어넘는 지원이 패권 자리를 놓고 다툼을 머리는 중국은 아프리카의 막대한 투자를 감행하여 아프리카의 자원 인적 자원 미래 지정학적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역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문투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 속에 아프리카에 새롭게 떠오르는 나라들은 어느 나라들이 있을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에티오피아 한국전쟁의 참전 국가인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풍요롭고 살기 좋은 땅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뜨겁고 건조할 것만 같은 아프리카에서도 유럽이나 남미 북미에 훌륭한 온때 기후를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에티오피아입니다. 그 덕문에 아주아주 훌륭한 맛의 커피가 에티오피아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판매되는 값비싼 커피들 다수가 에티오피아 또는 그 인적 국가 케냐에서 생산됩니다. 에티오피아에서 가장 맛이 좋기로 유명한 커피인 예가체프 몬두가 생산되는 예가체프 지역은 커피 중에서 또 가장 가치가 높은 품종을 생산해내는 지역 중 한 곳입니다. 에티오피아의 경우에는 유럽인들도 인정하는 문명국가를 일구어온 나라입니다. 최근 에티오피아는 항공산업 허브가 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항공산업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발전한 항공 산업 중 하나로 에티오피아 항공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항공은 1945년에 설립되어 아프리카 대륙 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항공사로 성장하였습니다. 에티오피아 항공은 아프리카 전역 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 북미, 남미 등 전세계로 항공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위치한 본래 국제공항은 아프리카의 항공 허브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덕문에 에티오피아는 항공교통의 중심 허브에 이 점을 살려 ICT 인프라를 확대하며 한국에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인프라를 통해 아디스아바바를 중심으로 한 에디오피아 전역이 발전하는 아프리카 문명국가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케냐. 케냐는 적도 지방에 위치해 매우 더워야 마땅한 나라이지만 고산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여름철에 서늘한 고산 지방의 기후 특색이 나타나 사람이 살기 아주 좋은 지역 중 한 곳입니다. 국토의 절반 이상이 건조기후 혹은 열대 지방의 기후 특성을 보여주지만 수도 나이로비를 비롯한 주요 도시들의 경우에는 사람이 살기 좋은 온때기후의 특성이 나타나 예로부터 서구인들이 탐내던 곳입니다. 현재는 유엔의 사무국이 위치해 있는 도시로서 국제중심국가가 바로 케냐입니다. 케냐는 또 빅토리아 호수라는 거대한 호수를 끼고 있어서 아프리카에서 가장 살기 좋은 또 향후 발전 가능성이 아주 높은 문명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번째 르완다. 아마 아프리카에서 제1위 선진국이 탄생한다면 르완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후환경이 좋은 르완다는 벌써부터 선진국 시민들이 이주해 살아갈 정도로 좋은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 bbc에서는 여성이 혼자 여행하기 좋은 나라 베스트5를 꼽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일본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르완다를 꼽았습니다. 선정 기준으로는 글로멀 성별 격차 지수 등을 반영했습니다. 르완다가 안전한 이유는 거의 모든 장소에 경찰과 군대가 있을 정도로 지난 1994년 발생한 르완다 사태 이후로 국제적인 치안 강화의 국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니라 의회의 55%가 여성위원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아마 세계에서 가장 성평등 지수가 높은 나라로 평가됩니다. 1994년 르완다에서는 인구 790만 명이던 인구가 2년 만에 568만 명으로 줄어드는 대학살 사태가 발생했었는데 이는 바로 많은 이들에게 알려진 94년 르완다 내전 사태입니다. 그 후로 르완다는 국제기관들의 개입에 위해 세계적인 치안 환경을 구축했고 급속도로 발전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제 성장의 방법으로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전목했습니다. 르완다는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모범 사례로 삼아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르완다 정부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새마을운동과 비슷한 지역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농촌 지역의 경제 발전과 국민 생활 개선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녹색 성장 등 유엔위 여젠다를 철저하게 따르는 국가정책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국가적 성장이 이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마다가스카르. 마다가스카르는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연계되면서 최근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 인프라 및 투자 프로젝트로 세계 각지를 묶는 무역 및 운송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는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국과의 투자 및 무역 협력을 확대하면서 중국으로의 흡수가 가속화돼 다소 우려가 됩니다. 마다가스카르는 기후적으로도 매력이 가득한 섬입니다. 이 섬 국가는 다양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어 농업, 관광, 해양, 자원 개발 등 다양한 경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구도 적어서 외세 간섭과 이권 획득이 매우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특히 마다가스카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닐라 생산지로서 농업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게다가 독특한 식물과 동물들이 서식하는 관광 명소로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섬으로 아주 매력이 풍부한 곳입니다. 지정학적으로 마다가스카르는 인도양의 위치에 있어서 아프리카와 아시아 그리고 오세아니아와의 교역에 이상적인 위치를 자랑합니다. 이러한 위치적 장점을 활용하면 엄청난 국가 성장이 기대되는 곳입니다. 마다가스카르는 면적이 대한민국의 약 4.5배나 되는 거대한 섬으로 인구는 약 2,800만 명 정도입니다. 이렇게 넓은 국토와 비교적 적은 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인당 소득 신장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그런데 여기 한국과 마다가스카르의 역사 속 이야기 중 굉장히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바로 2008년도에 한국의 대우 측에서 마다가스카르의 땅을 매입하려던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디로지스틱스 사는 당시 마다가스카르의 거대한 농업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세계적으로 식량 가격이 급등하던 상황에서 한국의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디사는 마다가스카르 정부와 협상하여 약 129만 헥타르 대략 강원도 면적의 땅을 임차하기로 했고 이 땅에서는 주로 옥수수와 파묘를 생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국내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비판가들은 이러한 대규모 농업 프로젝트가 마다가스카르의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며 우려했고 또한 이 프로젝트로 인해 많은 현지 농민들이 도지를 잃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결국 국내외적인 비판 여론과 2009년에 마다가스카르 정부가 교체되면서 프로젝트는 중단되었습니다. 그 이후 대우 측에서는 마다가스카르에서의 농업 프로젝트 계획을 전면 철회하였고 이는 지금까지도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마다가스카르의 농지를 확보했었더라면 최근의 식량가격 대폭등 사태에서 한국은 어마어마한 국불을 획득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지무티 지부티는 작은 아프리카 국가로 인구 약 99만 명과 면적 약 2만 3200km 이로 대한민국의 전라북도 정도의 크기에 해당됩니다. 지부티는 전략적 위치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군사기지를 세워놓았습니다. 아프리카의 뿔에 위치한 이 나라는 바로 홍해와 아덴만의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 때문에 지무티에는 미국,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중국 통 여러 나라의 군사기지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지부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곳에 첫 해외 군사기지를 설립했는데요. 지부티는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진출 가능성에 대해 보자면 지무티는 무역과 해운 인프라, 개발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이러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지부티와의 상호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지부티와의 협력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지부티는 상호,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리카의 주요 성장 잠재력이 높은 나라들을 살펴왔습니다. 인구는 그리 많은 나라들은 아니지만 그들이 깔고 있는 땅의 가치가 매우 높고 기후적으로 온화한 온때 기후에 속하여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이 와서 살아도 좋을 땅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랍니다. 한국은 아직 아프리카에 대해 미지의 대륙으로 여기고 있으나 일찍이 우리 기업인들은 아프리카 지역 현지 주민들과의 우호교류 확대와 동반성장과 전 지구적인 번영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버릴 엄청난 발표를 해버린 이재용 회장. g7 정상회담 생중계를 위해 몰려든 세계 주요 외신 기자들은 이재용 회장의 깜짝 발표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난리가 났는데요. g7 정상회의에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사용한 요리를 각국 정상과 전 세계 기자단들에게 제공할 것이라 밝혀 시작하기 전부터 큰 논란이 되고 있는 g7 정상회담 16일 일본 후쿠시마 지역 방송인 테레비우 후쿠시마 등 보도에 따르면 우치보리 마사오 후쿠시마연 지사는 정례 기자회견에서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각국 요인들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사용한 요리가 제공된다며 부흥의 발걸음을 내디디고 있는 본 후쿠시마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습니다. 우치보리 지사는 각국 정상이 모이는 g7 정상회의에서 정부가 정확한 정보 전달에 노력해 오염수나 재염토 처리 등에 대한 관계국들의 이해가 깊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후쿠시마 지역 연론인 후쿠시마 민보에 따르면 기자들이 모이는 미디어센터에는 후쿠시마산 일본 술, 복숭아 주스 7탄산수 등 후쿠시마 토속주와 면과 등 신식 코너가 제공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후쿠시마산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g7 정상회의 주요 요인들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온 외신 기자들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로 사용한 요리가 제공될 경우 논란이 예상됩니다. 과거 2021년 도쿄올림픽 당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선수촌에 납품해 일부 국가들은 선수들에게 직접 음식을 공수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명예교수 앨리슨이 기자들 앞에서 지금 내 앞에 희석되지 않은 후쿠시마 물 1리터가 있다면 바로 마실 수 있다. 자연적인 수준의 80% 수준밖에 방사선 수치가 오르지 않는다. 수백 리터도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라며 일본 정부의 정직과 신뢰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인들을 믿을 수 있나? 왜 못 믿나? 이 경우 신뢰가 작동해야 한다. 라고 전했는데요. 알고 보디 원전을 사랑하는 원전 찬양론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그가 발표한 책을 통해 후쿠시마 초기 사고로 일부 원자로가 파괴되었지만 사람들한테 노출된 방사선은 너무 과장 왜곡되었고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라는 황당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급하고도 진정한 재앙인 기후온난화와 싸우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방사선 허용한도를 현재 연간 1mSv 보다 천배로 올려 핵발전소 건설 비용을 대폭 낮추고 무탄소 전원인 핵발전소를 빨리 증설하는 것이다. 라는 위험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소다로 일본 전 부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며 오염수를 마셔도 괜찮대쓰. 라고 재차 강조하자 중국은 니치팔러마 그럼 마셔봐 라며 강경 대응했는데요. 이제 g7 정상들과 세계 주요 외신 기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더해 후쿠시마 음식을 2박 3일 동안 실컷 먹어야 하게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이슈가 생겼습니다. 바이든을 포함한 g7 정상들과 세계 최고의 기업 수장들이 모두 모인 이 자리에서 이재용 삼성 회장의 폭탄 발표가 나오면서 바이든이 뒷목을 잡고 쓰러지려 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안전문웅 일본 총리가 18일 도쿄 총리 관저에 삼성전자 등 세계적 반도체 기업 7곳의 경영자를 초청해 일본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 및 일본 기업과의 협력 강화를 요청했는데요. 바이든이 삼성에 제시한 것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보조금뿐만 아니라 온갖 특혜들을 약속하며 일본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미국에 올인하려 했던 삼성전자는 최근 갑자기 방향을 바꿔버렸습니다. 바이든이 그토록 자랑했던 삼성의 r&d 센터는 미국이 아닌 일본에 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r&d 센터는 공장과 달리 박사 이상의 고급 인력을 대규모로 채용하기 때문에 고용의 질이 대폭 올라가고 민감한 기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일본의 반도체 개발 거점을 구축할 계획이라는 파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반도체 제조 강국인 한국과 소재 부품 장비 강자인 일본의 시너지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바이든이 수십조 원의 보조금을 앞세워 삼성이 미국의 공장과 r&d 센터를 짓도록 유도했지만 수차례 뒤통수를 맞으면서 파격적인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일본 니홈 게이자의 신문 니케이 은 14일 삼성전자가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 일본 요코하마에 첨단 반도체 디바이스 시제품 라인을 만든다 고 보도했습니다. 이 시설은 삼성전자의 기존 연구 개발 r&d 연구소가 있는 요코하마에 건설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일본에 산재한 r&d 조직을 묶어 디바이스 솔루션 리서치 저펜 dsrj 을 출범했습니다. 시설은 연말에 정비를 시작해 2025년 가동을 목표로 한다고 니케이는 전했습니다. 삼성이 이렇게 미국 대신 일본에 투자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리자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탈미국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맹비난한 tsmc 회장도 삼성전자를 따라 일본의 두 번째 생산 공장과 r&d 센터를 검토한다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투자를 대폭 줄일 수밖에 없는 결정인데요. 일본 정부는 tsmc가 지난해 4월 착공한 첫 공장 건설 비용의 절반인 4,760억엔 보조금을 지원했고 이번에 두 번째 공장과 r&d 센터까지 지으면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usjta라고 해서 아주 강력한 미일무역협정을 맺었습니다. 일각에서는 fta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계약 때문에 미국은 일본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서 아무런 차별 조치도 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같은 취급을 해야 하죠. 때문에 삼성과 tsmc가 미국이 아닌 일본의 공장을 지어 반도체를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해도 바이든은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것이죠. 이에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이 삼성과 tsmc를 미국에서 쫓아냈다라며 역대 최악의 경제 대통령 이라 비판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머스크도 바이든을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때문에 세계 경제가 망해버렸다는 파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머스크는 앞으로 12개월가량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될 것이며 많은 기업이 파산할 것 이라는 다소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머스크는 바이든은 사람 모양의 축축한 양말 꼭두각시라며 미국 대중을 바보 취급하고 있다다. 바이든을 투표로 몰아내자 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ceo가 다른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cnbc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일론 머스크가 미국 국가 안보에 의협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머스크가 다른 나라 정부의 도움을 받아 트위터를 사고 미국을 위협하는지 조사해야 한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테슬라가 미국 대신 중국의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면서 바이든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테슬라 ceo를 위협하는 분위기인데요. 자 그런데 삼성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도 최근 미국을 벗어나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국의 투자를 선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한 반도체 기업 간부인 a씨는 최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대만 tsmc 등의 공장이나 사옥 주변을 자주 서성이고 있는 것이 발각됐습니다. 반도체 개발 분야의 고급 인력 스카우트를 위해 현장에서 직접 접촉하려는 것입니다. a씨는 그들의 퇴근 시간은 대체로 일정한 편이라며 한국이나 대만의 엔지니어들을 만나 기존 연봉 이상의 웃돈을 제시한 뒤 우리 쪽 생산라인에서 함께 일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ft는 17일 이 같은 풍경을 전하면서 반도체와 전기자동차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첨단 기술 영역에서 한국의 전문 지식을 축적하려는 중국의 조직적 활동이 강화하고 있다. 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한국의 대응 강도도 거세지고 있다는 게 신문의 진단입니다. ft에 따르면 과거 중국의 해외 인력 영입 방식은 주로 미국 기업에서 근무하는 중국계 또는 중국인을 포섭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또는 미국 등의 헤드헌팅 회사를 설립, 조건이 맞는 인력을 정식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거듭된 대, 대, 중국 제재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중국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의 한 헤드헌터는 ft에 미국의 새로운 제재로 미국에서 교육받았거나 취업한 인력을 채용하는 게 매우 까다로워졌다. 며, 한국과 일본, 유럽이 인재 풀이 대체 공간이 됐다. 고전했습니다. 지난해 8월 반도체 지원법, 칩스법 발효 등을 비롯해 미국이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면서 미국 인력 영입이 힘들어지자 중국 기업들이 한국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중국의 움직임은 꽤 적극적입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 공장이나 사옥 앞에서 이른바 뻗치기를 하다가 퇴근 중인 직원들에게 접근해 이직 제안을 하는 건 기본입니다. 기존 연봉의 3에서 4배에 달하는 파격적 급여를 제시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삼성전자 직원이 반도체 핵심 기술을 유출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 DS 부문은 최근 핵심 기술이 포함된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엔지니어 A씨를 해고 조치하고 국가기관의 수사를 위로했는데요. 또 중국이 뒷배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KF-21 보라메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최근 미 공군은 F-22 랩터의 뒤를 이을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에 공식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최강의 전투기로 명성이 높은 F-22가 1997년 초도 비행에 성공한 지도 벌써 26년 마침내 공중우세의 판도가 새로 쓰이기 시작한 건데요. 그런데 바로 이 때문에 때아닌 비아냥이 KF-21을 덮치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4.5세대인 KF-21을 어디에 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특히 전투기에 있어 세대 구분은 말 그대로 자원이 다른 격차입니다. 지금까지 제시된 6세대기의 개념 중 절반만 사실이라 하더라도 4.5세대 전투기인 KF-21로는 공중우세를 확보하기는커녕 출격하는 것 자체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정말로 KF-21 개발 같은 건 시간 낭비, 예산 낭비에 불가능한 걸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왜 KF-21 E-6세대 전투기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지 현재 대부분의 나라는 주력으로 4.5세대 전투기들 운용하고 있습니다. F-15K, KF-16을 운용 중인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미국 공군 또한 주력은 F-15, F-16 계열 전투기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무슨 헛소리냐고 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성능 측면에서 본다면 F-35, F-22가 훨씬 뛰어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4.5세대 전투기와 5세대 전투기 사이에는 성능보다 큰 격차가 존재합니다. 바로 숫자입니다. 일례로 미 공군 기준 F-15, F-16 계열 4.5세대 전투기 보유량은 무려 1300대에 육박합니다. 반면 F-35, F-22 같은 5세대기는 기껏해야 540대에 불과합니다. 보유 물량으로 따지면 절반에도 한참이나 못 미치는 셈입니다. 일반적으로 무기체계의 세대 구분은 성능이나 설계 구조에 있어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벽히 뒤바꾸어야 가능합니다. 너드키 전투기 분야에서는 이런 기술적 격차가 더욱 도드라지는데요. 조금 과장을 보태자면 한 세대 위의 전투기를 상대하기 위해선 100대 이상의 9세대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F-22는 2006년에 치러진 노던 엣지 훈련에서 F-15, F-16, F-A-18을 상대로 144대 0미라는 말도 안 되는 전적을 기록하며 최강의 공중우세기로 등극했습니다. 이 덕에 F-22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미국의 전략 무기 취급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현대에 와서 4.5세대라는 새로운 세대 구분이 확립되고 다른 나라의 전투기 기술도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5세대 전투기의 경계는 극로도 희미해졌습니다. 한 전투기가 4.5세대로 분류받기 위해선 AESA 레이더와 적외선 추적 장비 IRST, 복합 소재 등의 첨단 기술이 적용돼어야 하는데요. 또한 KF-21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스텔스 형상을 갖추고 있는 게 보통입니다. 콕 집어 스텔스기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기능적 형상에서 상당 부분 스텔스기를 추종하기 때문인데요. 그래프로 따지자면 4.5세대기는 5세대로 넘어가는 경계선에 서 있는 전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수의 전문가가 진정한 의미에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는 F-22, F-35뿐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유인데요. 그만큼 5세대기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성능적 차이는 있겠지만 4.5세대기로 5세대기를 격추하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닌데요. 적어도 4.5세대기 144대를 동원한다 하더라도 F-22 1대를 격추할 수 없다라는 건 시대착오적인 허풍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이쯤 되면 전술과 지형, 반공 레이더의 백업, 조기경보통제기의 유무 등이 공중전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칠 텐데요. 그러나 6세대 전투기는 다릅니다. 물론 아직 실존하는 기체가 없는 만큼 여기부터 6세대 전투기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수의 전문가는 5세대기 이상의 스텔스 성능을 기본으로 갖추고 대용량 네트워킹, 인공지능, 데이터 융합 등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접목되어 있어야만 6세대기로 구분할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슈퍼컴퓨터급 성능의 인무 컴퓨터와 이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이 탑재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통해 6해공의 전통적인 작전 영역은 물론 있고 우주와 사이버 영역에 대한 다각적이고 즉발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방대한 양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용량 네트워킹 능력으로 전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플랫폼 간의 정보 공유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어야 6세대기의 기본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장 전 영역에 걸친 정보 공유가 가능해야 한다는 건데요. 6세대기가 대부분의 상황에서 색적 및 추적 최적의 화력 지원 유도부터 결심, 타격까지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이 예측할 수 없는 시간과 장소에서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타격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무기체계의 존재가 전략 단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셈인데요. 또한 6세대기는 통상적으로 MUMT가 기본입니다. 심지어 6세대기 자체가 무인으로 운용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다시 말해 6세대기 1대란 곧 전투기 1대와 로열 윙맨 역할의 무인기 수대를 한데 묶어 부르는 명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로열 윙맨들은 지상에서 따로 조종하는 게 아니라 6세대기의 인공지능이 즉 간접적으로 개입해서 컨트롤 합니다. 예를 들면 SEAD 임무에서 적 방공망을 제압하기 위해 무인기를 선제 투입하는 식인데요. 이를 이용하면 6세대기 단독으로도 편대 임무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아예 그동안의 전술 개념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는 능력인데요. 그렇기에 4.5세대 5세대 전투기로 6세대 전투기를 격추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6세대기의 실전 배치가 시작된다면 수적 격차를 떠난 초월적인 성능으로 단숨에 주력으로 등극할 텐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차이가 다소 막연한 소프트 파워였다면 탑재 무장에 있어서도 상당히 직관적인 변화가 예측됩니다. 일례로 5세대 전투기까지는 제레식 화약 무기가 기본 무장이었다면 6세대기부터는 레이저, 고출력 전자파 등 광속 무기와 극초음속 미사일 등이 기본 무장으로 탑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바다 위에 함정처럼 고출력 엔진을 기반으로 한 전력 생산 여기서 발생한 추가 에너지를 이용한 항속거리 증가 등으로 작전 수행 능력에서부터 화력까지 말 그대로 한 차원 이상의 압도적인 성능을 보이는 것입니다. F-22가 처음 세상에 등장했을 때 그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미국이 외계인과 싸우기 위해 만들었다라는 수식어가 붙었는데요. 6세대 전투기는 그 F-22를 압도할 외계인의 UFO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투기 독자 개발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국가라면 너도나도 6세대기 개발에 뛰어들 정도인데요. 미국의 NGAD 프로젝트 그리고 영국, 이탈리아, 일본의 공동 개발 프로젝트인 GCAP와 프랑스, 독일, 스페인의 FCAS가 대표격이고 러시아와 중국도 6세대기 독자 개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나마 개발 가능성이 높은 건 미국뿐입니다. 러시아는 전쟁으로 인해 사실상 프로젝트가 중단된 상태고 FCAS 프랑스가 독자 개발을 운운하면서 협상 단계에서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그나마 2021년 3국 간의 협의가 진행되었다고는 하지만 이조차도 개발을 주도하는 프랑스 다소의 갑질로 프로젝트 파기까지 언급되었다가 간신히 산업계 합의에 도달하면서 연명하는 수준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은 건 GCAP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장 큰 문제는 예산입니다. 기약도 없는 전투기 개발에 세 나라가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하다 보니 중간에 한 나라만 빠져도 사업 자체는 물론 나머지 두 나라의 전투기 시장에 막대한 손해를 입힐 판인데요. 심지어 영국 국방장관이 직접 나서서 파트너 중한 명의 작업 시작 후 갑자기 철수할 경우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라며 언포를 놓았습니다. 끝으로 중국은 아직까지 컨셉 디자인만 공개했을 뿐이지만 독자 개발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중국이 보여준 카피품들의 역사를 보면 독자 개발이란 단어 자체가 중국과 연이 없어 보입니다. 오죽하면 6세대기 자체를 허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6세대기에 도달하려면 5세대 전투기라는 발판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나 현재 미국을 제외하고 6세대기 개발에 뛰어든 모든 나라는 5세대기 개발 경험이 전무합니다. 특히 유럽의 개발국들은 이제 와서 5세대기를 새로 개발하기엔 늦었다는 판단과 더 이상 미국이 주도하는 전투기 시장에 끌려다닐 수 없다는 판단에 5세대기를 건너뛰고 6세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걸음만은 할 줄 아니까? 뛴박질은 건너뛰고 자전거를 타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6세대 전투기라는 건 단계적인 기술 성장을 통해서만 그 윤곽을 더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시도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많이들 대한민국이 아직 6세대기에 도전할 실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단단한 오해입니다. 분명 전투기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이미 늦었습니다. 출발선 자체가 다른 나라들보다 한참이나 뒤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늦은 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즉 절대 현실의 안주에서 손을 놓고 있던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은 kf-21 보람의 연구 개발과 동시에 6세대기 병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게 kf-21 개발 로드맵인데요. 최근 잠정 전투 적합 판정을 획득하고 마지막 시제기 초도 비행만을 앞둔 kf-21은 락제로 물결표 락원 개발 단계입니다. 공대공 임무와 제한적인 공대지 임무 수행이 가능하고 노후화된 f-5 kf-5를 대체하기 위해 긴급 소요분으로 40대 양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후 락투부터는 공대지 공대함 임무 또한 완벽히 수행할 수 있고 80대 양산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최근 폴란드가 kf-21 개발 사업 참여 의사를 공식화한 만큼 락투 단계에서부터 폴란드에 참여가 유력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락3와 이후 단계에서부터는 현재 반매립 형태인 무장 탑재 방식을 완전한 내부 무장창으로 개수하여 스텔스 성능을 확보하고 인공지능 기술, 고용량 네트워크, 다영역 감지 센서 적용 등 구체적인 개발 방향까지 이미 나와 있는데요. 심지어 kus-x를 연계한 mumt 체계 운용은 상당히 선명한 윤곽이 드러난 상태입니다. kf-21 무인 편대기 개발을 주관하는 대한항공은 2025년까지 무인기 단독 초도 비행을 계획 중이고 2027년 kf-21과의 합동 작전 시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4.5세대 단계에서부터 스텔스를 확보하는 5세대 mumt와 i를 운용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탑재하는 5.5세대까지 동시에 개발이 진행 중인 셈입니다. 6세대기 개발은 아무리 미국이라 하더라도 최소 10년 이상은 소요될 것입니다. 지금 조바심 내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 뜻인데요. 오히려 끝에 가서는 착실한 단계적 성장만이 대한민국을 더욱 빠르게 골라인에 도달하게 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